호텔과 은행 등 도심 양봉장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개체수가 줄어드는 꿀벌을 위해 건물 옥상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관련 내용 앵커 리포트입니다. 벌들이 꿀을 따기 위해 바쁘게 날아다닙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호텔이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줄어드는 꿀벌을 위해 ESG 경영 차원에서 만든 도심 양봉장입니다. 인근 아카시아 숲부터 탄천까지 자연환경을 아우르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꿀벌은 먼저 공격받지 않는 이상 사람을 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 데다 도심에서 반경 2km에서 3km 이내에 수목이 있으면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여겨집니다. 15평 규모의 양봉장에서 1년간 나오는 꿀의 양은 약 140kg. 호텔에서 직접 채밀한 꿀은 커피와 마카롱 등 다양한 디저트로 활용됩니다. 서울 여의도 은행 건물 옥상에도 꿀벌 12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벌집 주변은 미나리아 제비와 호주 매아 등 꿀벌들이 좋아하는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은행은 꿀벌과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수확한 꿀은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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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